안녕하십니까 좀 졸리기도 하고 파이팅이 좀 떨어지고 있던 찰나에 오전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아주 회기넘치게 일을 하다가 오후가 되면서 약간 부정적인 기운이 슬슬 올라오면서 파이팅이 좀 떨어지면서 힘이 살짝 빠지는 찰나에 안되겠다 영상 켜자 해서 다시한번 파이팅을 하고자 단팥빵 하나 먹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는 밑대 민트초코 요즘에 맨날 싸갖고 다니는데 집에서 우유를 한 반정도 탄 다음에 밑대를 이제 특건물에 녹여서 두개를 녹여가지고 요걸 맨날 타옵니다 원래 여기다가 믹스커피 한 4개정도 타갖고 왔었는데 이제 뭐 믹스커피가 좀 떨어지기도 했고 근데 또 안먹고 밑대를 먹다보니까 좋은것 같습니다 우유 베이스고 좀 달달하니까 일하면서 좀 당도 충전할 수도 있고 커피를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안좋으니까 이렇게 맨날 타 버릇하니까 뭐 여러모로 좋은것 같습니다 자 달콤하게 한번 아 이거 빠르네 고무 파킹에 가끔 빠집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안전운동 하면서 빠져가지고 대충 그냥 바지에다 닦고서는 와 얼려온건데 지금 약간 슬러시 느낌이라 너무 좋습니다 어우 좋아 파이팅 올라온다 좋아 와 와 진짜 살얼음 와 저번주는 가을이 오는가 싶더니 이번주는 약간 다시 여름이 오는것 같습니다 자 요거에다가 단팍빵 맛있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불타는 화요일 한 번 빵빵 맛있게 한 번 빵빵 맛있게 한 번 빵빵 맛있게 담악 남바바는 또 세로로 먹는 맛이 있길래 여기는 휴게소가 생겨서 화물차들이 밥시간이라 밥먹으려고 차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상관측에 지금 드라이브산입니다 드라이브 지금 이동하는 시간이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되기 때문에 앞에 차가 기어가시네 아 아 아 아 아우 네 맛있게 먹었고 오후 마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점심을 뭐 이렇게 따로 식당 가서 먹거나 이렇게 잠깐 시간 내면서 먹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일 열심히 하고 돈 벌면 밥 조금 먹어도 배 안고픕니다 다들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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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